영등포구가 지난 여의동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여의도 브라이튼 기부채납지 전체를 대형 도서관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우건 영등포구청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지하 1층 1050평 전체를 대형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브라이트 도서관을 영등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부채납지 전체의 도서관 조성을 결정하면서 동주민센터 역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은 올해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2025년 착공될 예정입니다.